안녕하세요. 입문기초회계의 8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8주차에 들어와서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금액을 결정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배우셨던 수량의 결정 방식으로서의 개소기록법과 실제고조사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 그거를 복습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서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개별법이나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이와 같은 것의 내용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물의 실물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개념을 꼭 잊지 말고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를 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가 결정의 방식을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상당히 자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재고자산이 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재고자산이 순이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해보므로써 전체적인 재무제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결정은 이미 한 번씩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예를 가지고 복습하는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10월달 상품 거래와 관련된 내역입니다. 보시면 10월 1일 날 기초적 100개가 단가가 100원이죠. 7일 날 400개를 구입해서 단가는 110원. 12일 날 100개를 구입했는데 단가는 125원. 역시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단가 계속 변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전기 2월액 100개와 단기 구입액 500개가 합쳐져서 600개가 판매 가능 수량이 되겠고요. 그 금액의 합들이 판매 가능 금액이 되겠죠. 600개 판매 가능액 중에서 판매 가능 수량 중에서 중간중간에 5일, 15일, 15일, 25일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 10개, 200개, 260개 해서 500개라고 하는 금액이, 그렇죠? 460에, 500개가 아니네요. 495개라는 수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판매된 것은 105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일단 개념적인 개념으로 확인은 다 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개석기력법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기말 재고 금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석기력법은 재고의 입출을 끊임없이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도 계속 기록이 되고 결국은 사후적인 계산으로 기말 재고의 금액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방법은 단가 선정 방법으로서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입니다. 여기다 이동평균법이라는 말을 드렸지만 사실 이동이나마를 빼고 평균법이라고 주었어도 결과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평균법이 개석기력법과 결합될 때 쓰는 용어가 이동평균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평균 단가를 계산할 때 혹시 소수점이 나오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라는 자료까지 주어진 상태입니다. 선입선출법의 자료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수불장이죠. 입고기록이 있고 출고기록이 있고 잔액 또는 잔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별로 1일, 5일, 7일 이렇게 일자별로 기록을 쭉 한 달간 거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이월 100개의 단가 100원 그래서 만 원 있죠. 그다음에 400개, 100개 구입해서 각각 단가가 정리가 되어 있고 구입이 있습니다. 총 6만 6,500원의 금액과 600개의 판매 가능,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고 쪽을 보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25개, 10개, 65개, 135개, 260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95개가 판매됐고요. 결국은 이미 확인하신 것처럼 105개가 다음기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죠. 잔고에 대한 걸 보면 계속 기록법이니까 처음에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개가 팔렸으니까 75개가 남아있겠죠. 역시 단가는 100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400개가 구입됐으니까 75개짜리는 단가가 100원이고 400개짜리는 단가 110원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늘어났고요. 그 상태에서 10개를 팔았죠. 이 10개는 뭐로 정리할 거냐? 선입, 선출이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면 75개 중에 10개가 팔린 거니까 단가는 100원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5개 중에 65개가 남은 거고 400개는 여전히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00개를 구입했으니까 이제는 단가가 100원짜리, 110원짜리, 120원짜리 3개의 층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가 10월 15일 날 200개가 판매됐죠. 200개 판매된 걸 구분한 이유는 선입, 선출이니까 65개가 먼저 팔린다는 걸 구분해 주고 그다음 400개 중에 135개가 팔렸다고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65개는 단가가 100원이 되고 135개는 단가가 110원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65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400개 중에 135개 판매하고 남은 265개와 그리고 100개, 단가는 각각 110원, 125원으로 역시 최고지하는 금액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0개 팔았죠. 260개는 바로 265개가 충분하니까 손입, 손출 전부 다 110원짜리의 단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말의 105개는 110원짜리의 단가가 적용되는 5개와 하나도 팔리지 않은 125의 단가가 적용되는 100개로 구성돼서 수불부상으로도 기말 채굴 자산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출고를 할 때도 매출 내에 관련된 원가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기록법에 의한 손입 손실법의 방식이다.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판매된 단가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5만 3천 4백 50원. 또는 계산 구조상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 채굴을 빼도 매출 원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법이죠. 평균법은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단가를 계산하는 거니까 당초에 100원짜리에서 20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역시 단가는 100원짜리가 남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400개 구입했으니까 75개와 400개를 합친 475개가 수량입니다. 그럼 이 475개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존에 남아있던 100원짜리의 단가가 총합으로 7,500원이죠. 그다음에 400개에 대한 총 단가 합이 4만 4천 원이니까 7,500원과 4만 4천 원을 합친 것을 475개로 나누면 그러면 108.42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재고를 구입하기 직전까지 판매되는 것은 그 단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워 또 100개가 좋았으니까 465개에 100개를 합친 565개에다가 기존에 판매분을 제외한 잔액과 구입액을 합쳐서 역시 나누면 단가가 111.36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이 111.36을 그 뒤에 메이비 또 시작되기 전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05개의 단가도 111.36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이동이 되면서 평균 금액이 나온다 하는 의미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말의 재고가 나타나고 판매된 금액의 합이 매출 원가로 나타나겠죠. 똑같은 자료네요. 이번에는 이 똑같은 자료상에서 요구사항이 다 똑같고요. 실지 재고 조사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입손치법과 평균법 단 조사법과 사용을 같이 하니까 이때는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 추가 준 거는 월말에 상품의 실사를 해봤더니 상품 수양이 105개더라. 600개에서 495개를 팔았으니까 정상적으로 105개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실제 세 봤더니 그만큼 남아있더라 하는 자료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 재고 100개 있었죠. 네이백이 10월 7일 날 400개 있고 10월 12일 날 100개 있어서 600개가 판매 가능합니다. 그중에 판매된 게 495개. 그래서 5개가 남아있는데 이 판매된 495개는 선입손출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먼저 100개로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395개는 이 400개짜리에서 팔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5개가 남고 100개가 여기 정리가 되는 이런 구조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말 재고의 금액이 그 단가로 적용된 게 정리가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는 계산상으로 상대적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판매 가능 금액은 이미 알고 있었고 기말 재고를 차감하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 하는 계산 구조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기력법보다는 기말 재고 실사법의 계산 방식이 좀 더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법인데요. 총평균법이죠. 역시 동일한 구조로 검토가 됐고요. 전체적인 평균을 내려면 600개에 대한 총합 6만 6,500개의 평균 단가는 110.83이 되는 거죠. 이 110.83을 가지고 기말 재고 105에다가 곱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오고 그 기말 재고 금액이 판매 가능에 의해서 차감되면 나머지가 매출 원가로 정리가 되겠죠. 예, 순서가 있죠. 기말 재고를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계산되면 그다음에 매출 원가가 산식의 구조로 정리가 된다. 예, 단수 차이는 당연히 있을 테니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개석기록법과 기말 재고 시설법 하에서의 재고 재산의 금액 결정의 단가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원가의 흐름 가정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원가의 흐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물의 흐름과 관계없이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건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막 섞여서 평균적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그 가정이죠. 이와 같은 가정이 과연 단기순위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개석기록법 상에서 또는 식재고 조사법 상에서 동일한 판매 가능 금액을 가지고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물론 개석기록법에서는 이동평균법이고 식재고 조사법에서는 총평균법이겠죠. 그런데 그 금액들의 내추론가가 또는 기말재고 자산 금액이 다릅니다. 특이한 사항이 내추론가가 어느 한쪽이 크다는 것은 기말재고는 작아지는 거고 내추론가가 크다는 것은 기말재고는 작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기초재고에 매입한 판매 가능액이 있잖아요. 이게 뭐 같아야 되냐면 판매분 과 미판매분으로 합친 것이 같아야 되는데 판매분이 매출원가죠. 미판매분이 기말재고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할 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감소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둘 다 크거나 둘 다 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과정이었죠. 물건이 계속 상승한다면 내추론가는 선입선치법보다는 평균법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가가 이렇게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이동해서 계산을 해보면 뒤에 판매되는 것이 원가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의도입니다. 선입선치법보다는 이걸 평균한 단가가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다. 거꾸로 기말재고는 선입선치법이 크겠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평균법이 크니까 단기순이익은 당연히 선입선치법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재고자산과 단기순위의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재고자산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단기순위의 관계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을 더하면 총판매 가능의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기말재고를 빼면 그럼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맨 위에 만약에 매출이 있다고 치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할 경우에 매출 총이익이 나올 것이고요. 또 손익계산서 맨 밑에 있는 단기순위익도 이렇게 줄여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재고자산은 연구계정이기 때문에 기초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기말재고자산이었겠죠. 그게 차기이월, 전기이월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다른 게 다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더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원가는 늘어나는 거고 매출원가가 늘어나면 매출이 일정할 때 매출이익은 감소할 것이고 결국 매출이익이 감소한 얘기는 단기순위익이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를 볼까요? 만약에 기초재고가 줄어든다고 하면 반대효과죠. 거꾸로 일으켜서 매출원가가 줄어들 것이고 매출원가가 준다는 얘기는 매출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매출이익이 는다는 것은 단기순위익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재고의 변동 방향과 단기순위익의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케이스 1과 2에서 케이스 3은 어떤 거냐 하면 반대로 기말재고가 늘어나면 다른 게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원가는 줄 것이고요. 빼는 게 늘어나니까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단기순위익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기말재고가 다른 게 일정할 때 줄어든다면 마이너스 금액이 줄어드니까 매출원가는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익은 줄고 단기순위익은 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케이스 1, 2와 달리 기초재고의 변동과 단기순위익의 변동이 반대인 것과 달리 케이스 3번째와 4번째에서 보시면 기말재고의 변동 방향과 단기순위익의 변동 방향이 일치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이 기말재고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특히 기말재고 실사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가도 세보는 거죠. 그럼 세고 없는 거는 다 판매된 걸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구조 때문에 유혹을 받냐 하면 축제창고에 100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600개를 구입해서 100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150개로 셌다고 거짓말을 치면 기말재고가 늘어나겠죠. 그 얘기는 내가 50개를 뻥치게 해서 늘린 것만큼 수지상으로 재무재표상 단기순위익이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재고 실사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말재고 실사 때 회사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들이 각 현장에 나가서 회사가 실사한 내용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기말재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단기순위의 규모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거죠.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재고 자산을 통한 회계 분식을 했다라고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실제 있는 재고 수장보다 거짓말로 뻥튀겨서 재고 실사를 과대게 사용함으로써 이익이 안 난 기업이 마치 이익이 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의 기말재고 자산 특히 방향과 단기순위 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재무재표 정보의 신뢰성이 엄청나게 훼손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주차까지 재고 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재고 자산이 또 하나의 개정과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차부터는 또 다른 개정과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주차부터 5주차 직전까지에 관련된 회계 순환 과정을 정리하시면 사실은 회계 전체적인 프레임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프레임에다가 개정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혹시 뒤쪽이 불안하다 생각하시면 뒤쪽도 중요하지만 앞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